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일단 1분까지 좀 기다려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부부입니다 말자신자인가? 뭐였냐 말자하고 말순 말... 순자하고 말순이었어요 맞아 맞아 내가 말순이었고 근데 오랜만에 평화주로 왔습니다 얼마이죠? 설마 아니지 우리 진짜 맞아요 깨우게 됐지 그때 우리 투어 어디였지? 미국 투어하고 있을 때였나? 호텔에서 한 번 하고는 맞아요 지금 숙소에서 켜봤어요 숙소 방금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켰는데 연준이 오늘 이쁘게 나온다? 아 진짜? 나 오늘 이쁜채 모르겠는데? 두 명이 있는데 지금 한 명만 안하는 건 좀 좀 그러네 아 근데 창이 뭐 이 창이 잘한다 그러게 항상 들어가 그래서 내 건 안 맞으면 좋겠어요 오늘요 저희가 팬사인회에서 또 모아들이 응 진짜 약간 너무 이렇게 같이 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고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팬사인회에서 그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철권 대결을 한다 맞아요 응 여러분들이 봤을지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철권이 좀 자신 있어서 오늘 한 번 해보려고 뭐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지금 앞에 세팅해놨거든요 철권은 두 개 정도면 제가 좀 탈탈할 수 있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연준이 형을 제외한 세 명은 제가 아주 거뜬히 이기는데 연준이 형이라고 오늘 처음 해보지만 이게 자신 있다 연습할 시간만 줘 나 이거 처음 해보니까 형 필수로는 처음 해보죠 저는 보통 이걸로 했거든요 해봐요 조이스틱하고 뭐든 해봐요 뭐라고 해봐요 지금 바란다고? 좀만 있다가 좀만 있다가 좀만 있다가 좀 얘기하다가 나 지금 너무 기대돼 나도 연습판 좀 하고 연습판 몇 판? 딱딱 말해요 두 판이면 돼 오케이 나 올라갈까 오케이 한 판을 먼저 할게요 좋아 됐겠죠 Let's go 아니 모아 분들한테 상황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좀 하다가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첫 판은 우리 그냥 하는 모습을 봐보세요 소리 키울 수 있나? 키울 수 있죠 Let's go 됐다 뭐 뭐야 뭐야 네오 네오 아 본인같은거 하네 ㅋㅋㅋ 도로 잠깐만 저기 뒤로 있어 봐 있어 봐 있어 봐 약해 안아줘 완료?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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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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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떤데? 빵야 빵야! 오 뭐야 본적이야 아 이거 어떤데? 다들 잘해 이렇게 어쩔건데? 가볍게 이겼죠? 뚜수 뚜수 어떤데? 호두둑 호두둑 오케이 오케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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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차고 차고 차고 때리고 때리고 아프죠? 네 아프지 아프지?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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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으아 으아 치 치 치 치 치 파이팅 아 미쳤네 아 이거 뭐야 아 진짜 어? 아 안죽었어 으아 으아 아 너무 아쉽고 와 진짜 피 이만켰난 게 있어 진짜 너무 아쉽고 와 진짜 어쩔건데? 얼음거 아 미치겠네 와아 아 너무 긴장되네 진짜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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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진짜 아 어쩔건데 아 땅이야 네 나랑 죽게긴 한데 나도 알리사 연습했는데 아 잘하네 좀 친했다 휴닝이라면 내가 알 수 있겠다 딱 고아 하니까 휴닝이 휴닝이 제가 보기에는 휴닝이가 더 더 잘해요 형보다 아 진짜 아니야 휴닝이 형 내가 형이 가드를 잘 못 써 휴닝이 추는 애가 이거 내가 스킵 아 이게 스킵아웃 오케이 오케이 이거 죽어야겠다 진짜 어려워 어쩔건데 아 근데 이거 아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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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야 잡기 왜 이렇게 어려워해 아 이게 이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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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삼 어쩔건데 단피돈 깜짝이야 나 짜증나 진짜 아 진짜 치겠네 아인 콩보다 연습하냐 이거 너무 못하고 아 잠깐만 있어봐 진짜 미치겠네 난 스킬이 왜 이리 나 한정적이야 아 잠깐만 있어봐 아 진짜 적당해 진짜 짜증나게 하지마 진짜 아 진짜 무서워 어때요? 연습판 한 번만 더 하고 진짜 하자 지금까지 연습판이었거든요 여러분 마브로 한다고 그냥 본캐로 한 번 해봐 아 진짜? 자신 있나? 아 그럼 저도 방금 형이 썼던 캐릭터로 아 쉽지 제 본캐 노피스 꺼내오면 이게 너무 압살해버리니까 형의 의욕을 위해서 아 잘 짜증나네 여러분 두 판 했는데 두 판 다 이겼습니다 그래 아직 안 끝났어 사연 한 번 하나요? 오케이 봐 오지마라 진짜 오지말라 뭐 오지말라 했지 오지말라 했지 피 하나랑 나랑 똑같아 그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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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어 하지 마라 진짜 아 축하해요 드디어 이겼네 넌 죽었어 이제 첫판 승리 축하해요 어쩔건데 어쩔건데 아 잠깐만 적당해 아 진짜 하지마 아 어쩔건데 아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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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준이 펀치 걸렸어 아 안걸렸어 야 어 나 뭐해 어 나 뭐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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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케이 본게임 자 이겼습니다 연준이 펀 끝 휴닝이 휴닝이도 못 깬 그 10연승 제가 방금 한 번 깼고요 휴닝은 내가 잘할 것 같아요 아 비슷비슷한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여드릴까요 와 진짜 너무 늦었어 화면 그냥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자 아 근데 이거 전환이 가능한가 아 있어봐 가능할까 이거 같은데 이거다 이거다 어 이상관없어요 이상관없어요 자 그럼 전환해드릴게요 한번 봐봐요 오 됐어요 딱 좋아 오케이 오케이 자 제가 여러분 제가 밥이에요 밥 제가 녹티스입니다 야 내가 밥맛 떨어지게 해줄게 저 스킨 좀 갈아낄게요 오케이 왜 난 스킨 없지? 어 형 스킨 할래요? 아니야 괜찮아 오케이 그런거 없어 이게 원래 스킨이 제일 중요한거에요 아 잠깐만 나 펜트 하나 먹고 이거 진짜 죽었어 넌 자 여러분 이제 실전입니다 3,3판이에요 3,3판 아 그럼 3점을 먼저 채우면 되는거야? 어 아니요 그 3판을 하고 2승 먼저 채우는걸로 아 그럼 3승 채우는걸로 하죠 3승 넌 스킨이 왜이래 뭐야 와 미쳤네 진짜 대박 뭐야 아우 아우 와 아 뭐야 야 뭐야 이거 뭐야 뭐긴 뭐야 아 뭐야 대민이 뭐야 왜이리 쎄 아 뭐야 아니 대거 공명양목형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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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멋대로 날 뛰지 말라고 아 저 사기능이야 스킬이 뭐야 이걸로 끝이다 와 짜증나 와 여유롭네 아 욕할거 아 왜 공격이 안먹고 아 왜이리 쉽지 왜이리 화 opening ㅈㅈ 카운터 오용 카운터 아 진짜 judgment 미칭 아 진짜 화나네 말았고 잡기 띠싱 빠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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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 받네 진짜 이거 어디에나 있단 말이지 아 그래 그래 재밌네 귀엽네 아 테크 파악 했어 오케이 한 번 더? 아 바꾸지 않아도 되겠어요? 아 안 바꿔야 돼 아 오케이 뜨시 빠시 땅에 해 뭐 대검 쓰고 날리고 하겠지 날려봐 날려봐 칭 그럴 줄 알았고 칭 카운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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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니겠다 진짜 이걸로 끝이다 여러분 피 보여요 진짜? 어이없네 네 안 보여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아 짜증나 아랫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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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열받네 진짜 이거 어디에나 이따가야 아 조용히 해 아 조용히 해 아 제가 바꿔줄게 아 제가 딱 걸 할게요 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내가 너무 잘하는 거 꺼내는 거 같아서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오케이 아 배치기 안 닿는 거 짧아서 아니 뭐 데미지가 똑같냐고 아 대거 아 진짜 아니 대거 아 나 성격이 너무 급해 아 아 아 아 아랫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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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공격 바다리걸기 다섯자 전 지고 아 슈 아 슈 히앙 아앗 아윗 으음 잡기 아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아랫공격 후 후 죽여 죽여 말아 죽여 말아 봐줘 죽여봐라 아랫공격 아랫공격 어떡해요? 나 벌써 3연승 했는데? 한 번만 더 아 한 번만 더? 5승 하자 5승 아 오케이 5승으로 5승 채우는 걸로 형 제가 다른 캐릭터 해줄게요 아니 조용히 해 나 자존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오케이 형 그거 줘봐야 될 것 같은데 조용히 해 아니 진짜 공격은 왜? 조용히 해 아 적당히 하라고 진짜 뭐하시나요? 정신이 나갔네 어이가 없네 진짜 네 아 가만히 있어봐 까불어 왜이리 빠세 잡기 아니 쟤는 뭔만 것 같은데? 잡기 아래쪽 몇가지? 아하하하하 나한테 안되지 우리 뭐하는데 궁금해하시지? 이제 얼굴 한 번 좀 너무 내가 형에 대한 배려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걸로 바꿔줄게요 이게 내가 너무 아니 너는 그냥 마음이 아파 그냥 로터스 너네 넌 그냥 이게 캐릭터가 좋았던거야 여러분 안 보이겠지만 연준이 형이 옆에서 진짜 손발이 덜덜덜 피는 물이 줄줄줄 흐르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와 숙회가 아닌 일단 연준이 형이로 연습해야겠네 욕디스 말고 다른 캐릭터로 한번 해봐 아까 이걸로 해줄게요 연준이 형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바꿔주겠습니다 아 잘 더운데? 덥겠죠 화가 많이 났겠죠 스타트 하나 눌러 야 이게 사기네 이게 데미지가 아우야 아우 안녕 이게 너 이거 아 이거 콤보가 있구나 난 콤보 할 줄 알죠 허울 오 야 이게 사기네 잠깐만 잠깐만 아 안되지 안되지 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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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준이 형이 정신이 나갔네요 허잇 허잇 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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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한테 질 순 없이 나이스 나이스 제발 제발요 아 아 아 형 나쁘지 않았어요 내가 잘하는 걸 어떡해 형 나쁘지 않긴 했어요 제가 너무 잘할 뿐 화면 안 돼? 이상해 아 나 이거 감 잡았어 진짜 어이가 없네 뭐 내가 전 잡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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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죠? 아프지? 아프지?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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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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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 넘기고 얘가 예의가 없네 핸드 치고 치고 오 정신 가라 가 가 가 가 가 가 안받죠? 어 안받죠? 뻔하죠? 으응 으으응 응 쓱 아프지 아프지 아? 어 오케이! 오케이! 감 잡았어! 너 죽었어! 아주 슬 때울이에요! 한 판 남았어! 한 판 남았어! 한 판 남았어! 오케이! 네! 감 잡았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그럼 없어! 있어! 똑같은 거 계속 맞죠? 너도 또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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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죠? See you next time! 내려와요! 한 6판 했거든요! 야! 순이도 여기 가끔 오냐? 순이야! 어디 가끔 오지? 이거 같이 하냐? 네! 자주 하죠! 오케이! 순이랑 한번 해봐야겠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어이가 없네! 한 6, 7판 했는데 모두 이겼습니다! 단 한 판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울지 말고요! 안 울어? 피눈물 흐르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 왜 여러분 저 오늘 처음 해봐서 그래요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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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일주일 내내 이거 하면 너는 정리 가능할 듯 아니 뭐 그래 뭐 고생했어요! 오늘의 후기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연준은 수빈에게 철권을 7연패를 했다 단 한 판도 이긴 적이 없다 짜증나게 하네요 연준이 형이 휴닝이 처음 한 것 치고는 나쁘진 않았어요 야 근데 그거만 뭐냐 휴닝이 좀 내길 수 있을 것 같아? 휴닝이 휴닝이가 진짜 잘하는 캐릭터 하나 있긴 하거든요 어떤 거? 한번 해봐요 이따가 자 휴닝이 언제 오지? 휴닝 자 그럼 휴닝이랑 조만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기분 좋게 잠들 수 있겠네요 잘 열받네 진짜 나 왜 덥지? 나 좀 시원시원한데 야 소리 좀 해야겠다 왜 덥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숙소 투어 해내려고요? 그건 안 돼요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수빈이랑 처음부터 같이 시작했으면 잘 아셨을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태현이도 한 저번 주쯤에 처음 해봤거든요 일단 태현이 처음보다는 훨씬 잘한다 태현이 진짜 못하고 근데 이게 왜 12연패까지 가는지 알겠네 그렇죠 한 번 말리면 멈출 수가 없네 네 맞아요 맞아요 기분이 묻는 상 나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나빠요 어떡하지 한 번 지면 이길 때까지 계속 해야 돼 저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손가락 아파 그니까요 저도 왼쪽 왼쪽이 아파요 지금 가드를 하도 열심히 해서 범귀도 이거 할 줄 알아? 네 할 줄 알아요 범규가 태현이랑 비슷해요 둘 다 진짜 못해요 방 소개 달라고요? 아 방 방 소개? 방에 나중에 뭐 제가 방에서 한 번 킬게요 여러분 저는 안 돼요 왜? 저요? 방은 방은 지키고 싶어요 아 그럴 수 있지 해도 이제 거실에서 하고 아 그럴 수 있지 네 방 사실 보여줄 게 없어서 딱히 형 뭐 난 그냥 그거지 이제 난 나중에 LP 틀어놓고 이제 그러니까 형은 그런 게 있지만 저는 진짜 그런 게 없어서 형 제 방은 그냥 침대 하나랑 컴퓨터 하나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맞아 근데 수빈이 방 뭐 많이 없긴 해요 맞아 진짜 뭐 없어요 이거 오늘 되게 특이한 특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고 오늘 되게 되게 특이한 특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고 대단한 분이랑 대단한 분이랑 챌린지를 하나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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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응 너무 신기했어 응응응응응응응응응 그래서 이제 방 피디님 아니고요 피디님이라는데 저희가 한번 챌린지를 요청을 드려봤거든요 아 맞아 맞아 근데 안 된 이유가 뭐였죠? 그때 그때 팬분들이 바라지 않을 거라고 하셨나 아 그런 이유로 이제 거절 한 번 해놨는데 그러면 그래도 꽤 이슈가 될 거 같아서 하자고 저희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그래서 만약에요 피디님이랑 하면은 여러분 비난하지 말고 잘 받아주셔야 돼요 저희가 하자고 숙주에 두고 있냐고요 아직 저희 둘만 퇴근했고 나머지 세자는 아직 회사에 있어요 네 이제 할 게 좀 있어가지고 아 맞아 이번에 스페셜 은행 그거 은행장 은행장 하지? 맞아요 아 근데 제가 뮤직뱅크에서 수빈이를 엄청 아끼는 게 아껴주시는 게 보여갖고 네 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네 스페셜 타임 하고 이제 마무리 할까요? 그래요 좋아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수빈 피스 연준 피스 딱 합시다 오케이 제 거 먼저 해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연준 피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9시 다 되어가는데 밥 다 잘 든든히 먹으시고 좋은 밤 되시고 미리 인사할게요 오늘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또 이번 주에 둘 다 MC가 있잖아요 네 저희 둘 MC도 기대해주시고 막방까지 파이팅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저희 또 조만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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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잘